고마워님! 보호망입니다. 반갑, 반갑,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토요일날, 이울날 또 시간이 지나고 월, 화, 수, 워, 금 또 5일동안 또 어떻게 참느냐? 5일동안 참을 수 있겠어요? 저 보호망도 주말에 쉬고 싶은데 일반 직장인분들은 또 5일도 언제 참느냐고요? 하지만 저 보호망 영상 즐겁게 자주 보시면은 시간 금방 가니까요. 월, 화, 수, 워, 금 금방 후딱 지나갈 겁니다. 자, 오늘 보호망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아, 저도 보호망도 지금 시각은 7시 10분이네요. 그래서 회사 가면 한 7시 4, 50분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보호망은 그렇습니다. 뭐 좀 이렇게 저도 토요일날, 이울날 일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일을 즐기면서 물론 즐길 수는 없겠죠. 맨날 쉬고 싶잖아요. 그게 또 사람의 욕심이고 하지만 저 보호망은 일단 일도 즐겁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기존에 안 좋았던 부분들 좀 이렇게 보완해서 좋은 상품으로 그리고 보험이란 건 그렇잖아요.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거 이게 가장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요? 물론 싸면서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업무들을 대행해 주는 게 저희 보험사회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월달에는 특별하게 보험이 축소되거나 보험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일단은 3월달, 3월 말까지는 무해지보험이 어떤 사람들은 축소가 된다 아니면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원수사, 지엄장님들이나 아니면 단장님들 많이 알잖아요. 일단은 무해지보험 50%는 없어지지는 않고요. 표준형 보험이죠. 일단 해지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는 물론 보험료도 좀 비싸긴 하지만요. 그런 표준형 보험처럼 보험료가 비슷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표준형 예전에는 무해지 100% 아니면 10% 이런 상품들이 보험료가 좀 저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형도 표준형에 비해서 저렴하기 마찬가지예요. 4월달부터는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 50%형이 거의 비슷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또한 N사 같은 경우는 즉연지의 12%에서 15%형도 할인이 3월 말까지만 되기 때문에 4월달부터는 할인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H손보사 같은 경우도 수수비가 워낙 좋잖아요. 1종부터 5종까지가 그런데 5종 기준으로 1200에서 600까지 내려갈 예정이고 또한 대장 용종이 아쉽게도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 보니까 3월 말 전까지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제가 감히 보험 시장 전망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필드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셔라. 이런 내용들과 함께 저 보호망 오늘 월요일이지만 또 신나고 활기차게 또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게 전 무료 상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리모델링 진건무소 저희는 30개 회사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10원 한 장 저렴하고 또 가성비 또 좋은 쪽으로 그리고 부담보가 뭐 5년 4년 나왔다. 그러면은 3년 2년 1년 이렇게 좀 저렴하면서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도 정말 활기차고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일어할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기원해 드리고요. 저 보호망도 이번 주에 또 생일이다 보니까 또 이번 주 한 주가 되게 기대됩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